나의 영원한 앙소 우리는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후딱거려 후딱거려 카페카바 카세 빛나 파빌리스 모 안티복 낭 부수코 홍석아 너 커피니? 내 심장 박동이 자꾸 빨라져 나 진짜 스윗한 말 생각나 그럼 너는 내 커피에 올라가 있는 시럽인가 봐 숨이 안 찬다 얼마장?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홍석씨 아니 나는 커피가 아니야 그렇지만 너를 위해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요 해요 너무 재미없다 제니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유쾌한 코너 아니야 키노 당신은 지구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있어요 나 그리고 너 아쉬워요? 표정 뭐야 나도 해줘 나 너 그리고 홍석 하하하하